뉴욕 브로클린에서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한 시민들이 습격을 당했습니다. 혐오 범죄로 보입니다.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입니다. 뉴욕시 한복판에서 길을 건너가던 정통 유대인 복장의 시민이 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곳에서 다른 괴한들이 유대인을 가격하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. 브로클린에서 이틀간에 걸쳐 정통 유대인 복장의 시민에 대한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. 브로클린에서 이틀간에 대한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. 청소년들이 나뭇가지로 한 남자를 공격할 때 피습을 당한 남자는 세탁소로 숨었고 이웃들은 경찰을 부르고 범인들을 추격했습니다. 37세의 파룩 아프잘은 62세의 리파 슈얼츠를 공격한 일에 대해 현재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브로클린에는 상당수의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.